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의 인클루드 미니마이즈 윈도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여러 윈도우들을 정렬할 경우 최소화된 윈도우들도 함께 정렬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인클루드 미니마이즈 윈도우 속성 값을 툴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윈도우 컨테이너입니다. 현재 윈도우 컨테이너의 인클루드 미니마이즈 윈도우 속성 값은 기본 값인 펄스입니다. 윈도우 두 개를 최소화합니다. 윈도우가 두 개만 남은 상태에서 우측 상단의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두 개의 윈도우만 정렬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인클루드 미니마이즈 윈도우 속성 값을 툴로 변경합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두 개의 윈도우를 최소화합니다. 두 개의 윈도우만 표시된 상태에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윈도우가 모두 정렬되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한 개의 윈도우만 남기고 윈도우들을 최소화한 후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. 역시 모든 윈도우들이 정렬되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